다음 문제 보시면 네오마찰각이 30도 단중량이 18kN일 때 흙의 인장균열 깊이가 3m일 때 점착력 인장균열 깊이가 뭐지? ZC 점착력 C를 구하래 하... 우리가 뭘 어떻게 구해야 되나 한계곡 HC는 2배의 ZC다 그럼 또 ZC는 ZC는 QU 일체 암력에 대해서 감마 QU다 그럼 우리가 다 계속 공식을 끌고 들어오는 거야 QU는 공식이 EC 탄젠트 45도 2배의 파이다 아 이제 멈춰졌어 왜? 인장균열 깊이 ZC가 3이래 오케이 3 좋네 3 단중량이 18kN이래 그러면 QU에 대한 것을 구해 주셔서 하면 되는데 Q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하려면 여기서 QU를 구하시라는 소리잖아 얘를 QU, 그렇죠? QU값 준 거 아니니까 그러면 얘가 3이고 얘가 18이니까 QU는 어떻게 돼? 아 신발끈 38에 24, 34, 54 오케이 암상이 안 돼서 그럼 얘가 54라는 걸 알았다 이거야 아 QU가 54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 54다 는 2C 탄젠트 45도 플러스 2분의 30 해서 풀이를 딱딱딱해서 C로 묶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얼마냐고 보면 C는 15.6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15.6이다 다 패턴이야 패턴이야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어 문제가 나왔다 해봐야 그렇죠? 벗어날 수가 없어 왜? 인장균열 깊이 ZC를 줬잖아 ZC를 아 그럼 ZC를 구할 수 있는 문제는? ZC는 R분의 QU, QU에 대한 값을 주워 엉졌어 근데 QU는 2C 탄젠트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야 근데 점차적으로 구하래 C고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딱 봐도 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패턴들을 벗어나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고 풀어주셔라 일반적인 기초의 필요 조건으로 틀린 거 기초에 대한 거 치마를 허용해서 안 되고 지지력에 대해서 안정해야 되고 사용성 경제성이 좋아야 되고 그럼 4분을 맞아야 돼 완전 틀려야 돼 동의를 받지 않는 최소한의 근육이 필요하지 아 신발 끈 맞네 봐요 측량에서는 측량은 문제가 길어 길어 길죠 길어서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었는데 다 맞아 그럼 4번 틀려야 되는데 얘는 4번 읽어보니까 얘도 맞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 체면을 걸어 자기 체면을 거면서 지지력에 대해서 확실히 안정해야 되나? 얘는 맞는 거 같아 사용성 경제성 아 사용성이 좋아야 돼? 경제성은 좋아야 되는 건 이해하겠는데 사용성이 좋아야 돼? 막 자기 체면을 건너고 그럼 시간 다 날라가 그리고 틀려 그럼 미치는 거야 치마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요 허용치마는 뭐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 허용치마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면 치마가 아예 안 된다는 말은 틀린 거죠 그렇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체면을 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에 모르면 넘어가 그냥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시간이라도 아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건 이걸 거야 라고 추측하지 마 맞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다는 좀 더 똑똑한 사람이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도 만드는 거지 그렇죠? 함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치마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죠 허용치마까지는 가능하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좀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건데 아차 놓치는 순간 체변에 빠지게 돼 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시험문제 풀려보면 그 다음에 흙 속에 있는 한 점의 최대 및 최소 주응력이 각각 야 최대 시그마 원 시그마스 값으로써 최대 주응력 원과 30도를 이루는 표명상에 전다 능력 타워 깎고 하래 이런 건 틀리면 제가 투창아 운달 했잖아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다 능력 타워는 시그마 원 마이너스 시그마 쓰리에서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해줘야 돼 2분의 시그마 원 시그마에서 두고 사인 2파이 형태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되었었던 거잖아 그럼 얘는 200 얘는 100 얘는 30도 그러니까 사인 60도가 되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차피 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43.3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지 틀리면 용복이 우는 거야 이런 데서는 자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다 능력 공식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거에서는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한숨 나 토립자가 둥글고 둥글고 입도 분포가 양호 벌써 탁 더남 공식 딱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더남 공식 더남 공식에 우리가 풀어줄 건데 얘는 12 N 딱 써 놓고 넘치는 말이잖아 어느 때 25고 어느 때 20이고 어느 때 15더라 얘는 뭐야 어 뭐가 나고 둥글면 안 되는 거야 입도가 막 둥근 게 아니라 빠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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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돼 있다 이거지 거칠고 뭐가 나고 또 양입도 양호 입도 분포가 양호하다 그때 25야 20은 두 가지야 둥글거나 양호하거나 뭐가 낫거나 불량이거나 두 가지 그렇죠 음 얘는 단조와 둥글고 불량 인 경우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둥글고 입도가 양호하니까 아 20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거에서 틀리면 용복이 운대니까 N값을 N19 어차피 뭐 계산기가 누르니까 N19든 뭐든 상관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루트 12 곱하기 19에서 플러스 20을 해주시면 35도다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런 거 틀리면 나 울지 이런 거 계속 강조하잖아 또 목소리 커지려고 하잖아 어 내 목표가 커지는 건 그때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틀려서는 승부 못 걸어요